형은 언제나 약 동생들을 잘 위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이는 많지만 마음씨는 네가 형 내가 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언제나 형이 내 마음속에 최고의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네 마음이 크다 보니 내가 들어갈 수 있는구나 내가 육상둥이였으면 좋겠다 나 말고 나머지 오상둥이가 네 옆에 항상 있게 형은 역시 형보다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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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여지없이 그냥 들어요 줄 수 있다면 내 얼음팡을 가져가 밥 먹을 때 쓰렴